ுә 왜왜왜 이유가 뭐야 선생님 난 머리가 나쁘고 얜 하자는 대로만 하고 얜 안 뛰어 우리 정말 최악의 좋아지않아 다시 만난 세계 살짝 어떤 곡이죠 살짝 데뷔곡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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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드라마 제목이 내 생의 봄날 이라는 드라마이고요 네 잠시만요 아니 내 생의 봄날 이라는 드라마이고요 그리고 이 뜻은 우리 걸스 채널을 예전에 딱 어 놀랐어요 유닛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팬분들이 감탄사를 너 탈락 가 영유 분유는 다르고 아 뭐 아 언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. 뽀뽀 한 번 해주면 알래? 감사합니다. 뽀뽀. 야! 야! 안 더! 안 더! 시끄럽이 Bang! 10일입니다. 제가 준비한 개인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동룡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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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. 동룡은 이 모양이 굉장히 특이한 것 같아요. 노래할 때 수줍은 걸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. 아 그거 안 삼아요 네 진짜 다 보여주셨는데 오 너무 부끄러워 저도 볼 수 없어 사랑해 빠졌어 수줍은 걸 아니 아니 도대체 뭐해 유래 좀 해줘 보세요 도대체 뭐해요 자 그러면 노래로 불러주세요 네 오 너무 부끄러워 저도 볼 수 없어 사랑해 빠졌어 수줍은 걸 수줍은 걸 아 이거 입술에 아 이거 이런데 수줍은 이제 웃지마요 수줍은 이제 웃지마요 스톱 스톱라이팅 히이 코멘트 혀연 스톱라이팅 히이 코멘트 어머 이름같아 내가 얘를 쳐 얘가 얘를 쳐 죽어 알았어 간다 그렇게 되길 바래 엄마 말해 엄마 아 언니 저희 맨날 똑같은 제목만 받아가지고 새 앨범이 나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이번 앨범 내기 전에 대박 징조 우리 유지비디언 이상해요 징조 치워야 돼 아 얘들아 성찬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라고 먹고 치워야 돼 먹고 뭐 할래? 먹고 치워야 돼 엘에 네가 다 치워라고 돼 누가 치우고 해줄게 누구 치우고 싶냐 누구 다 치워라 야 저번에 저번에 사랑하는 분 얘기 되나? 너네 수준에서 밥은 누가 해 줘? 밥통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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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 나머지 진짜 진짜 꼭 나 다 해부 Victor 아 양이치 장을가 아 나한테 잉모야 나 잉모야 저 닉를 나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야 규현이 만나니까 누구? 규현! 규현이가 누구야? 와이프 굴우 와이프 손이 와이프 손이 와이프 손이 와이프 자, 사체탕이 뭐라고? 살군이 많은 사람들이 사체탕이라고 할까? 살이 4개가 들어왔다고 왜 이렇게 못 믿어? 너 엄마한테 혼낼 거야 아니, 진짜? 진짜? 네가 또 안 믿을까 봐 내가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못 믿어? 효과가 그러냐? 안 믿어 안 믿어 언제 먹는 거야? 초록 중국 말할 때 먹는 거래 초록 중국 말할 때 먹는 거래 우리 이걸 놓쳐서 이제 관심을 드려야 돼 응 정말 철 그거야? 맞아 맞아 아니 그게 아니라 말국제사 학교에 가면 많이 행복이 있잖아 지영이 왜 다른 철이잖아 철이 누 철이야? 야 철이 누 철이지? 나 공부하다가 힘들면 철공 가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철공 가요 공부하다가 힘들면 철공 가요 아 진짜 철공이라는 기구가 왜 생겼는데 운동하나 힘들다가 이렇게 매달이라서 기운좀 받으라고 그래 너 그래서 요즘 운동장 가면 요즘 애들이 다 갉은 모으지 이빨 열었나봐 너 틀리네 너 틀리네 너 틀리네 뭐지? 탑배빈이 너무 무스크랍 찬다 소고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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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아 진짜 소고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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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무서워 저 잘한다 3,2,3 1,2,3 2,3 5,5,6 2,5 잘 알아 이거 효연이 인정해주세요 진짜 웃겨 효연이 인정해주세요 오오오오오 막으러يا 지금 저우 믿던 지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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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요? 저우 다운 것 같아요 어 예 저우 다운이 어 예 예 예 저우 다운이 너 안 안 해 all night let me go dance between 웽 하고 싶어 어 지금 뭐지? 어 일일 넘어갔는데 내가 너 먹었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설탕봉에 케이크 아니냐고?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예요?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? 딱딱해요 달아요 먹어도 되긴 한다고 다 하시는데 이거 안에는 어떻게 먹는 거야? 안에 먹을 수 있는 건가? 들어가는데? 근데 칼 이런 건 안 들어있는 거 기다려 칼 가져왔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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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야야야 어? 누구야? 이거 잘라먹으러 하는 사람 누구야? 죽을래 진짜? 야아 여기 뭐 있는 줄 알아? 여기 뭐 있는 줄 알아? 야 야 누구야? 야 야 야 한 한입에 스티로폼이야 아 뭐 스티로폼을 이렇게 열심히 잘랐어 아 뭐야 먹을 수 있는 케이크인 줄 알고 스티로폼은 먹으면 죽으니까 아니 죽지는 않겠지만 병원가니까 먹지 않을게요 아 진짜 야 예이씨 아 팔아파 하 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렇게 아 아 lá 아 oh my gosh oh my god oh my gosh oh my god youtube is my best friend youtube is my best friend what is that 너무 많이 붙어 그리고 한국에는 다 같이 써놓은 흐름igan은 흐름이 빨간색 네 중국은 훨씬 화 를 하고 싶어요 더 맛있어 네 Olympics 이 장면이 우선이 예쁘네요 이 장면이 보러 왔습니다 네, 유리씨 드디어 기다리던 발라드의 여왕 백지영씨가 돌아왔습니다. 뭐 제가요? 할라는 어떤 곡이죠?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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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?